일단 뉴스부터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자 김태섭 대표가 구속되었는데 그래서 하락했다 얘기 나오고 지금 보면 2015년 11월달 이때는 중국의 국영기업으로부터 설립 예정이었던 생산장비 투자를 받는다는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정확하게 하면 받는다가 아니고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갔고 그래서 크게 주가가 움직였다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가가 천원대에서 지금 약 500% 올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주가가 많아요. 많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왼쪽에 높은 언덕이 있는 종목은 조심하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보면 좀 안됩니다. 우리가 차트를 이걸 빼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어때요. 여기 이제 박스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단계거든요. 결국 이제 3,500원에 이렇게 돌파가 안된 매집 패턴이 나와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 거래량이 나왔지만 이 거래량은 매집 안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익실현에 대한 물량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많은 뭐랄까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트리거로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트리거로 이루어진 자리에 대한 하방을 지금 깨고 내려왔거든요. 2,400원, 2,500원 때는. 그리고 지금 주가가 2010년도부터 이후에 10년 뒤에 지금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약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저가곤 약 1,000원대부터 500% 그리고 중간 가격대부터는 약 2배 2배가 더블을 먹으면서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가가 현재까지 빠져버렸는데 지금 일단은 거래정지가 당한 것도 아니고 일단 구속됐다라는 건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좋았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주주에 대한 물량 자체가 10%가 채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량한 기업이고 우리가 좋다라고 판단하는 기업이면 내가 정말 운용하는 기업이 잘 되고 있다. 그럼 과연 내 지분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좋으면 좋을수록 어떻게 해서든 나에 대한 지분을 늘려야겠죠. 우리 회사가 좋으니까. 그럼 내가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한테 주려면 내 회사 지분이 최대한 많이 확보를 돼야지만 그걸 이제 우호 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나의 의사결정대로 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증여도 할 수 있고 편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바른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법인이거든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업체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의구심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주주에 대한 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10% 이상 되는 기업을 골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문제가 다분히 보였던 업체입니다. 그리고 안에 재무제표를 잠깐 보시더라도 보시면 어때요. 계속적인 적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기업은 조금 고려를 좀 하셔야 돼요. 항상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자본금과 자본총계 어떻습니까. 자본총계가 지금 자본금이 자본총계보다 높죠. 이렇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본잠식에 시작되고 있다. 자본잠식에 빠졌다. 자본총계가 0보다 낮게 되면 이때는 전액 자본잠식입니다. 이때는 상장폐지예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자본잠식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기업은 하시면 안 돼요. 이 자본총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 기업을 300억짜리인데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본총계들이 지금까지 벌어들이는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600이다. 우리가 자본금이 300으로 600을 벌은 600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본금을 빼더라도 300이 남는 거예요. 이런 회사는 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투자를 한 돈이 300억인데 지금 이걸 회사를 다 정리하려고 딱 보니까 280억이 딱 남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본전도 안 되는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차트에서도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가 어딥니까? 여기거든요. 그렇죠? 이 봉입니다. 결국에는 이 봉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제일 고가군역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물량 자체가 이익실현에 대한 물량도 될 수 있고 매집에 대한 물량도 될 수 있는데 매집은 아니잖아요. 앞에 박석권을 지금 돌파를 해서 올라간 자리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익실현을 하는 물량일 확률이 대단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는 이렇게 빠져버렸거든요. 힘이 없이. 그러니까 지금 잔여파동 자체가 원래는 A파동이 빠지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오고 다음에 빠지는 파동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어때요? 반등 파동, 조정 파동이 상당히 약합니다. 결국에는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보면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가 결국에는 제일 꼭지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투자를 하기는 곤란하네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지금 바른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에 따른 다분한 뭐랄까요? 이런 냄새가 났던 기업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횡령 배임이나 주가 조작을 하는 기업들이 건전한 기업들이 그렇게 잘 하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애외적인 부분이고 대부분이 건전하지 못한 기업들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예전에 상장 폐지 요건을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상장 폐지 요건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부적정 의견 부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과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이 있는데 부적정 밑으로 이것은 다 상장 폐지 요건입니다. 이거는 결산보고서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른전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자본 잠식에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약해져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횡령 또는 배임 지금 또 주가 조작이니까 주가 조작이 횡령이나 배임은 아니지만 여기와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네요.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여기서 나오죠. 지금 자본 총괴라는 것은 소유주에 대한 자본, 비지배의 지분을 뜻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런 것은 건전한 거예요. 자본 총괴가 상당히 높잖아요. 자본금이 90억인데 6278억이다. 이건 말 다 했죠. 90억 빼도 이런 것은 상장 폐지 안당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에 나오죠. 자본 총괴가 자본금으로 크면 괜찮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자본 총괴가 자본금으로 적어지는 부분부터는 일부 잠식에 들어왔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조금 판단을 해가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이런 것에서 넘어갈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터널 온드가 이루어지면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터널 온드 기업이라고 우리가 그런 기업들이 주가도 쫙 올라가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주가 조작에 대한 문제도 발생했고 그리고 그에 따른 행령 배임 여건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가장 주권 시장에서 알 수가 없는 소식 중의 한 개가 검찰 조사거든요. 저도 예전에 경험자로서 그런 부분 자체는 정말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여기 보이시죠? 대주주 비중인 10% 미만 업체는 꼭 조심하자. 이 그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10번에서 10번 다 수익이 낫다고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이런 기업들 한 번 매매를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하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버는 돈 다 까먹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터졌던 것이 2015년도에 있었던 것이 주가 조작이 혐의가 지금 입증됐다는 건데 지금 2016, 17, 18, 3년이 지났거든요. 얘네들이 이 건으로 지금 이걸 물고 들어갔던 게 아니고 다른 건을 파헤치다가 이 건이 곁다리에 잡힌 거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이럴 때는 증거가 엄청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냥 3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가 어설프게 있어서 지금 구속이 됐다고 보기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뭔가 얘네들이 지금 김태섭 회장을 입권시켰던 거는 구속 정도 나은 정도면 혐의는 분명히 있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금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 있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2015년 말에 있었던 일을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파헤쳤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건 말고 우리가 예전에 왜 네이처리퍼블릭 사태처럼 두두두두둑 하면서 나비효과로 다 걸려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거 바른전자도 그런 건이 확률이 높다. 그래서 다른 건을 파다가 이 작전을 하던 애들이 뭐 요건과 관련된 애들이었던지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만을 본건으로 시작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거는 추정입니다. 추정이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3년이 지났는데 뭐 지금 괘씸죄 그런 거는 사회상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요즘에는 그런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건을 이렇게 우리가 그걸 본건으로 조사를 하다가 이게 곁다리에 있던 부분이 조금 혐의 입증이 어려웠는데 그 혐의를 입증했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곧장 나서 구속이 됐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모로 안타깝네요.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